이거 양배추 동치미 이틀 전에 담은 거 양배추에 소금관이 배면서 밑으로 좀 내려가서요 숨이 죽으면서 그래서 이렇게 물병으로 다 물병으로 눌러놨어요 이렇게 눌러놓으면 더 아삭아삭 해지면서 파도 노랗게 되면서 더 맛있어지거든요 동치미 눌러놓으면 좋은데 돌이 없잖아요 서울에 돌 대신 이걸로 이렇게 물병 활용하면 돼요 물병 너무 좋죠 물병 그리고 나중에 또 버리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숨이 죽은 다음에 약간 내려갔을 때 물병으로 눌러놨습니다